반갑습니다. 최고의 물리만점 전략가 백이범입니다. 자, 4월학평 물리학2 해설 강의를 진행할 거고요. 올해 항상 그렇듯이 4월학평은 물리학2 뿐만 아니라 여러 과탐2 과목의 첫 모의고사죠. 3월학평 때는 2 과목을 실시하지 않았는데 4월학평부터 실시가 되고요. 다만 너무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는 것은 여러분들도 익히 알고 있다시피 4월학평 또는 6월 모평, 그래도 6월 모평은 좀 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4월학평은 진도가 전범위가 아니죠. 절반 정도도 안 들어갑니다. 학교 진도를 감안해서 이제 출제를 하기 때문에 6월 모평 정도 가야 이제 한 3분의 2 정도 진도가 출제가 되고요. 실질적으로는 이제 9월 모평부터 전범위가 출제가 됩니다. 2 과목을 공부한다는 것에 어려운 점은 뭐 그런 것도 또 있죠. 물리원 같은 경우는 1 과목은 3월학평부터 전범위지만 2 과목은 전범위로 치러지는 모의고사 자체가 9월 모평과 그 다음에 10월 학평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특히나 이제 4월학평 같은 경우는 좀 더 그 의미는 더 퇴색된다. 굳이 얘기를 하자면 그냥 1단원, 1단원 역학의 어떤 계략적인 감을 좀 기르는, 감을 좀 확인해보는 이런 밸런스로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너무 막 큰 의미를 두기보다는 그냥 가볍게 1단원 개념 체크한다 라고 생각하고 푸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일단 난이도가 어떠했느냐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뭐 명암이 있어요. 1단원만 치러지는 이 4월학평은 학습 시기상 그렇게 막 문제풀이를 막 많이 한 상태가 아니잖아요. 대부분 이제 뭐 개념을 한 번 뗐다든지 아니면 뭐 이제 개념을 떼고 나서 기출을 좀 봤다든지 뭐 그 정도 상황에서 이제 시험을 치르는 거기 때문에 회독수가 많지 않은 상태. 뭐 적어도 이 모의고사 형태의 문제를 원활하게 풀려면 전범위 학습을 한 너댓 번은 그냥 반복해서 그게 개념이 됐든 기출이 됐든 실전 문제 풀이가 됐든 한 4,5번 이상은 회독을 해야만 몸에 좀 익숙해지는데 아직 숙련도가 충분히 올라오지 않은 상태에서 치러지는 시험이다 보니까 그렇게 막 익숙한 상태가 아닐 거예요. 그러니까 보니까 문항 자체는 어렵지가 않았죠. 뭐 그냥 그렇다고 뭐 요새는 뭐 수능하고 비교하기도 수능도 참 허접하게 나오기 때문에 뭐 직접적으로 학평이나 수능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상태이긴 합니다만 문항이 좀 평이 했는데 조금 이제 낮은 컷이 나왔어요.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집계된 걸 보니까 하루가 지났는데요. 4월 학평 물리학 2가 1등급이 44 뭐 그 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. 그 다음에 2등급이 한 40. 굉장히 황금 컷이죠. 실제 수능에서도 이 정도 나오면 참 좋은 겁니다. 근데 이제 실제 수능에서 이 정도가 나오려면은 꽤나 난이도가 높아야 돼요.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 4월 학평은 N수생 학생들도 참여하지 않았고 또 재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직은 그 이 시기에 아 특수 뭐 몇 명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막 숙련도가 올라온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특히 이 역학 파트만 이렇게 한 20문항 이렇게 때려 넣어놓으면 쉬어가는 페이지가 별로 없다라는 점 물론 이제 뭐 문제가 그렇지는 않았는데요. 어쨌든 조금 더 빠듯하죠. 계산량도 많고 이러니까 그래서 좀 컷이 낮게 나왔던 게 있는 것 같아요. 컷 같은 것들은 아직은 뭐 크게 이렇게 의미가 없는 상황이니까 특별히 뭐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이 안에서도 또 교훈을 찾고 그 다음에 내가 보완해야 될 것들을 찾고 이제 남은 기간 동안 6월 모평 때까지 부지런히 또 회독수 늘려가면서 문제풀이 슬슬 해가면서 기출 위주의 학습을 이제 상반기 땐 할 수밖에 없는데 적어도 한 3회 이상의 반복은 해줘야 기출 문제를 3회 이상은 반복해줘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의 페이스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겁니다.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여러 가지 실전 문제 풀이들이 빛을 발할 수 있다. 그런 거 간단하게 총평 드리고 바로 해설하도록 할게요.